우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막내 우석입니다 막내의 목소리가 무슨 동굴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올린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와 진짜 저 특상 받았거든요 두 번의 대회를 나갔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큰 사람을 학교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키가 몇이죠? 188 자꾸 줄여 말해요 저는 올려 말해요 특기는 제가 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록곡 랩을 들려줄까? 갑자기 반말하세요 제가 그리고 또 혼자말을 자주 뱉습니다 혼자말을 되게 자주 뱉고요 갑자기 반말 수록곡 제가 직접 썼던 랩 미지근에 있던 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 미지근에 한때 우리 사이 논도서 없이 백돋 참 뜨거웠지 뜨거워 꺼질김이 보이지 않던 그때 왜 이제 와서 그리운지 내가 좀 차가웠나 봐 미지근한 사이를 다시 어울릴 시간이 너무 길어 마지막일 때가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차가워지게 슛! 슛! PAP라는 아 네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서 펜타곤 색깔로 우승이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귀엽게 한번 바꿔봤는데 진짜 잘 못봤어 띠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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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띠딝띠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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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내일 아 헤브어 펜